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강소농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농업경영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후속교육과정을 진행하여 농산물 판매 및 고객 확보와 온라인 및 SNS 마케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는 분들께 단비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. 후속과정에 이어 새롭게 강소농역량강화과정을 개강하여 한차원 높은 경영개선 실천능력 배양에 나섰다. 이를 새롭게 개강한 강소농역량강화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어 일강 오프라인 판매비법 포장과 상품 전시 전략을 통해 비주얼 머천다이징 이에 앰프 전시 전략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 전시 방법 상품 포장 및 포장 디자인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고 이강 상품기획 및 구성 강의로부터 농산물과 상품이 위계 우리 농산물로 상품 구성하기를 통해 가공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차별화를 활용하여 신상품 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습하게 될 예정이다. 또한 상강시장 조사 및 시제품 샘플 포장제 실제 강의는 방산시장 조사 및 업체 탐방 샘플 포장제 시제품 조사 거래처 및 포장제 구입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마지막 4강 우리끼리 파머스마켓에서는 강소농 대전준비 리허설과 실습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이다. 이번 강소농 역량 강화 교육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. 첫 강의로 진행된 오프라인 판매비법 포장과 상품 전시 전략은 비주얼 머천다이징 교육을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구분하는 법령과 포장과 포장 디자인의 차이를 구별하는 노하우를 함께 배우고 토이하는 과정을 가졌다. 첫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농업경영채 대표는 너무 농업인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. 마치 한 농가 한 농가마다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었으며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최병석 박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. 며 교육 소감을 말하였다. 이번 강소농 역량 강화 교육이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어려워하는 농업경영채 대표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.